어느 지역이 역세권이 되고 어느 지역이 숲세권이 될 것이냐? 어느 지역을 들어가면 좋을 것이냐? 어느 지역이 비싸질 것이냐? 전국에 계신 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계신 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해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유튜브 영상 분석 자료를 보면 미국도 조금 구독자분이 계시고요. 베트남 또 기타 외 지역도 계시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우리 영상을 즐겨 보시는구나.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 전화 오시거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남겨놓으신 분들도 주재원 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미국에 있다. 1년 뒤에 들어갈 거다. 베트남에 와 있다. 2년 뒤에 들어갈 것이다. 예전에 저희는 꾸준히 있었지만 그중에 보시면 해외에 있다 보니까 너무 감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2년 뒤에 들어갈 텐데 강남에 꼬마빌딩 하나 사고 싶다. 2억 있는데. 2억 가지고 강남역세권 꼬마빌딩을 사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에 계시는지. 또 지방에 살다가 가시면 너무 옛날 생각만 하시고 그럴 수도 있고 한 20년 전에 가서 들어오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고 현재 돌아가는 시세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대장 TV를 꾸준히 시청하시면 여러 가지로 그냥 잘 때도 그냥 마지막에 아침에 일어나자 보자 장대장 TV 잘 때도 장대장 TV 점심 먹을 때 장대장 TV 그냥 재택고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일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또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물론 요즘에 넷플릭스나 이런 데 봐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많이 본다고는 하지만 물론 그때는 끽끽거리면서 그때만큼은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드라마를 보지 않는 순간 부터는 현실입니다. 재택근를 잘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3기 신도시 조선 계획인데 그중에 창릉지구로 할 텐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창릉지구 어디 하남 남양주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서도 그 땅 모양이 굉장히 몇백만 평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그러면 어느 지역을 들어가면 좋을 것이냐 어느 지역이 비싸질 것이냐 어느 지역이 역세권이 되고 어느 지역이 호수 가까운 곳이 될 것이냐 어느 지역이 숲세권이 될 것이냐 어느 지역이 뭐 이런 어떤 일자리가 옆에 있는 바로 옆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걸 알면은 더 좋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릉지구입니다. 창릉지구. 창릉지구가 제일 그 지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창릉지구부터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왜 먼저 안 해주세요. 그런 분들 있으면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면은 여러가지 우리 또 저 이하 우리 또 제작진들 피디들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창릉지구. 면적은 약 246만평입니다. 246만평. 여기에 10%가 아니라 1%만 있어도 2,460평인데 1%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요? 만 10만. 아 2천이 아니구나. 2만 4천 6백평인데 1%만. 2만 4천 6백평. 2만평도 필요 없습니다. 0.1%만 있어도. 아니 200평만 400평만 줘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0.01%. 3번 8천 5가 들어오고요. GTX-A 노선이 여기 위에 있는 대곡역으로 지금 들어올 예정인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또 변경이 돼서 여기 지나칠지. 하지만 여기가 이제 지금 보시면 고향선이 빨간색으로 지금 고향선이 이렇게 지금 지나갑니다. 고향선이 은평구 세절력에서 고향시청까지 지나가는데 여기를 거쳐 가겠죠. 태워서 가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BRT가 이렇게 이제 들어서는데 BRT가 여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은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자 이 호수공원이 약 100만평 정도 됩니다. 공원 녹지 및 호수공원. 그러니까 공원 녹지 호수공원까지 해서 100만평인데 우리가 보시면 광교도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뭐 주궁 S클래스나 이런 게 제일 비쌉니다. 동탄도 마찬가지예요. 호수 뷰 나오는 거. 또 거기 안에서 호수 뷰가 나오냐 안 나오냐. 또 호수공원 앞에지만 뭐 어떻게 뭐 설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호수가 끝에만 보이거나 한강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보여도 한강 뷰가 있다고 하는데 전체 다 보이거나 조금 보이거나 이거 다르지만 어쨌든 호수공원 앞쪽이 비쌀 텐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지금 빨간색의 고양성과 BRT와 지난 곳 호수공원이 이 세 개가 맞물립니다. 저는 이 지역이 가장 아마 비싼 지역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설계가 바뀌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여기도 보면 서울숲 2배 규모의 도시숲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여기 도시숲이 있는데. 자 이 가까운 곳은 숲세권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숲세권이 비쌉니까? 역세권이 비쌉니까? 엊그저께 제가 상담하신 분도 뭐 웃으시면서 멋쩍 웃음 지리면서 구로구 항동지구에 숲세권이다 이러던데 제가 역세권이 아니어서 웃으시는 거 아니냐. 맞다. 역세권이면 좋은데. 자 숲에서 가까우면 좋지만 역세권보다는 가격이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서울 같은 경우 지금 한강변에 강남이나 이런 쪽은 좀 반대죠. 반대라기보다는 한강변이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역세권이 가깝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압구정 같은 경우는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청남동에 여기에서 대중교통하고 먼 거 정말 부자돼서 하는 데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역세권이 더 비싸다. 지역에 다 다르지만. 여기는 뭐 고향 창릉이 그래도 완전히 대도시는 아닌데 당연히 숲이고 그게 아주 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조금만 가면 산도 있고. 이 초록색이 BRT이고 이 빨간색이 고향선이고 이 중간에 파란색이 자유로우라는지 연결하는 도로가 될 것 같은데 이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호수공원 쪽 이걸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역세권 중심에 도시면 자족용지가 있습니다. 이 자족용지 그 다음에 제조물류형 자족용지, 자족복합, 기업성장센터 이런 거는 다 지금 여기 또 밑에 스마트 R&D파크 특화용지, 여기는 그냥 또 기업지원 허브센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일자리가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일자리가 들어오는 곳이니까 거기에 가까운 단지들도 그렇지 않은 단지보다는 비싸게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신도시를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신도시를 다 가보세요. 동탄이신도시라든지 남양주라든지 한강신도시라든지 가보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게 비쌉니다. 거기 안에서도 층호수가 좋은 게 당연히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마트라든지 쇼핑센터, 상업용지, 상업용지나 가까운 곳 상업용지는 일반적으로 보면 역 들어서는 곳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에 가까운 게 시흥백옷이라든지 이런 쪽, 한암미사나 다 보면은 상업용지 들어가는 한암미사도 상업용지 들어가는 곳에 주상복합이 10억을 넘었잖아요. 30평대가.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 그 다음에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들어오면 초품화라고 해서 신도시는 바로 단지 안에 있는 게 굉장히 또 거기서 한 매천이 더 비쌉니다. 이런 거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보니까 또 여기 창릉 천이 있습니다. 창릉 천, 창릉 천에 또 가까운 거, 이런 것들, 천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가격이 더 비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35만 제곱미터를 자정용지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40%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이 돼야 됩니다. 자정용지로 써서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 지원 허브, 성장 단계 기업을 위한 기업 성장 지원 센터 건설 및 운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직장인 수요, 창업 센터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계획에만 그치면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고 호수공원 뷰라는지 호수공원에서 우리가 어때요? 일산도 호수공원, 분당율동의 호수공원. 이 호수공원 쪽에 가까운 쪽이 주거지가 비쌉니다. 어디든. 왜? 석촌호수도. 바로 나가서 뛰어나가서 그 호수를 내 안바닥처럼 쓸 수 있는 곳이 가격이 비싸죠. 뷰도 좋고. 역세권. 여기 지나가면서 BRT랑 가까운 라인 겹치는 곳이 더 비쌀 거고 호수공원, 창릉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불안하다. 이게 이제 40% 자정용지가 다 채워질 것인지. 요거는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게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고향 창릉을 눈조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요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구단의 계획이 조성이 되면 연말쯤에 또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또 그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료 자체가 지금 국토교통부 정부, LHC 쪽 이쪽 정부기관에서 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뭐 계획을 잡아놨다. 이걸 전면 백제화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그것도 뭐 영역비도 많이 들고 또 공무원들도 또 뭐 시간이 가고 힘들고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간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부에서는 빨리 이번 정권 안에 모든 걸 지금 빨리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지금까지 고향 창릉의 여러 가지 입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른 지역의 입지를 가지고 여러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